시작! 우리 체육관 나와! 소민! 이제 축구하러 가야지! 우재! 차로 와라 축구! 종국!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번 미션은 꽁트 딸기입니다 딸기 게임 박자 쿵쿵따박자 있죠? 그 4박인데요 이것도 재석이 형 전문 아니야 기존처럼 박자가 주인게임은 아니에요 이건 뭐 잘하잖아요 앞에 글자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번 지부터 지고사 이렇게 써있잖아요 첫 주자부터 지로 시작하는 말을 하시면 돼요 지석진 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주자는 고으로 시작하는 거 하시면 되는데 어떤 말을 할지 상황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셉이 다이어트예요 근데 제시어가 운이에요 그러면 운동해야겠다 이러고서 하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하가 다음 글자로 운동 컨셉에 맞게 따르면 하시면 돼요 고구마 먹어야겠다 그냥 지목만 지목만 대신에 어렵기 때문에 3턴 안에 공격하시면 인정해드릴게요 알겠어요 숫자보다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이 컨셉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땡기죠 대세기 형 쉬운거지? 아 이거 쉽지 기가 막히게 해야지 첫 번째 상황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 할만한 말들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석진 씨 시작하실래요? 석삼 씨 지부터 하시고 공격하시면 돼요 신입사원이요? 자 시작 빨리해요 지석진 아니지? 뭔 소리야 지석진 아니지? 뭔 소리야 지석진 아니지 아니 신입사원이 할만한 말들 형이 신입사원이면 형이 신입사원이지 신입사원으로서 할만 지금 출근했습니다 지금 커피 타와 지각이야 지각 나부터 여기 이렇게 가? 공격하고 공격하고 공격 지겹다 이러는 거 게임 안 돼? 그냥 코 박아요 오케이 오케이 공만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요 시작 지금 출근합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대리님 석진 고맙습니다 대리님 석진 사기꾼 아니 아니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 우리 팀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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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뭐 룰을 모르네 야 야 야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야 기본 룰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여기서 바로 사장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걸 해야지 야 너 한번 알았어 빨리 아니 우재 우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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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잘해보자 누구부터요? 이방이 형 김정우 씨부터 할게요 나부터요? 네 나요 라라라 라면 먹을 시간도 없네 우재 우재 어떻게? 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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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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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한다 자 시작 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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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необходимо 우재 우공 우재 紅 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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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알아 말이야 완전히 보물창고야 형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형 이걸 봐야 알아 오케이 오케이 즐겁습니다 뭐가 즐거워 소민이 혼자 있잖아 소민이 좀 해 헷갈려 헷갈려 헐정 이제 엄마예요 엄마가 할 뻔한 말 이경이 한번 시작해 이경이 한 말이야 이경이 뭘로 할까요 시작 우리 아들 사랑해 석진 이수씨가 가져와 석진 이수씨가 가져와 진짜 재미없어 뭐하는 거야 재미없어 그게 뭐야 하지마요 다른 게임 있잖아요 그죠 석진 뭐하는거야 석진만하니까 나도 석진을 하기가 너무 놀랬어 아니 왜 우리 팀을 해 멀리 마 멀리 이경아 팀킬 하지마 왜 팀킬을 해 석진하니까 나도 모르게 석진하게 된거야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못할까 유혁씨부터 시작할게요 저부터요 무조건 재석이 형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야 차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유혁씨요 재석이 형 시작 어머 차승원씨 어머 차승원씨 어머 차승원씨 어머 차승원씨 어머 차승원씨 어머 왜 차가 있는데 åt 차승원씨 강판사 어머의 차승원씨 어버는 아무리 차승원씨 어버는 왜 차승원씨 어버는 왜 차승원씨 어버는 왜 차승원씨 어머가 뭐야 어머는 무금이야 야 이거는 시초커넘 같은거야 어버가 웬 말이야 진짜 나 진짜 돌지는 않아 한 번은 저로 정수민 씨 시작이야 저로 아 진짜 엄마지 네 시작 저기 여보 밥 먹어 재석 당신이 뭐하고 있는지 나 지금 모르겠는데 아이씨 안해 아이씨 안해 몇 번을 누른 거야 이거 경훈 누나가 하는 얘기 잖아요 형한테 야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냐 아 당 수치 재세요 당신 사랑해 아 나 증마 진짜 아니면 당면 좀 사와라 형이나 잘해요 형이나 잘해 형이나 형 편지 쓰지 말아도 돼 엉망이야 정말 왜 좀 편지를 써 아니 이 정도 얘기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영상본지 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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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네 얼마나 잘 알아보자 야 야 줘 줘 봐 너네 얼마나 잘 알아보자 아니 줘 줘 부터 해 엄마로 해 대상아 씨부터고요 아나운서 아아 아나운서를 거리 먼 애들 힘들겠다 어디 어디요 이거 이거 폐태부터요 시작 당진에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석진 지금 사거리가 막히고 있습니다 오 우재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 종국 사고가 났습니다 왜왜왜왜 누가 아나운서가 아니 왜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가요 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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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야 우재 뭐야 저게 어? 각자로 좀 많이 쓰긴 했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이상해 그냥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에 그냥 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톤 흉내낸 거죠 어떻게 해봐 톤만 흉내내면 아홉 마리라는 거야 어디가 어떤 뉴스인데 그게 이거? 어떤 사건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은행 앞에서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범인이 야 범인이 야 범인이 야 범인이 야 범인이 왜 기다려 들어가야지 아니 어디가 범인이 가지않고 기다려 범인이 은행 앞에서 가지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범인이 범인이 이건 아직 안돼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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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않고 기다려 있습니다 바꿔요? 자 이번엔 누구부터 하실래요? 김종국이 할만한 말 아 제가요? 아이고 큰일났다 종국이 형 할 말이야? 네 일시작 이어가면 돼요 지부터 사요 시작 사랑해 지효야 종국 가 임마 재석 라디오 좀 틀어봐라 라디오 좀 틀어봐라 야 아까도 아까도 라디오 계속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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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는 고는 고도씨 나는 라디오 차는 자승원 라면 먹지마 이런거 있잖아 야 라면 먹으면 죽어 이런거 있잖아 아니 매일인조한테 라디오 좀 틀어봐라 라디오는 안돼요 라디오는 한 팀 탈락시킵시다 여섯 번째는 제일 화나네 아 진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 가 자 김정은씨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니 이게 왜 안돼 라면 먹지마 뭐 이런거 있잖아 나는요 정확히 그겁니다 라디오 좀 틀어봐라 가 안 돼 자 이번엔 전소미 출시할게요 우요 그래 시작 우재 우재 이빨 털리고 싶냐 석진 차로 꺼져마 세찬 세찬 시가 뭔데 턱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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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재밌었어 다들 다들 잘하네 지금 생각났어 재밌는데 다들 너무 잘하네 게임을 재밌는데 너무 애드립이 없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이거 한 번 더 해 하만 내면 돼 이렇게 잘해 너는 뒤에 자식이 나 새끼야 새끼야 야 이거 재밌다 야 웃기다 자 다음은 또 바뀌어? 서민 씨부터 하실래요? 서바리 서바리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 아 지부터 하시죠 지로?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 자 시작 쉽잖아 지중해 음식 맛있어요 종국 고개를 들어 쳐다보세요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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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씨 지효 너 어떻게 준거야? 내가 질병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혁 내가 얘기한다는 게 얘가 됐네 야씨 야씨 얘하다 오빠 나를 지금 내가 이것만 생각을 해놓고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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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네가 성공을 해야지 지효야 야 이 십잖아 세찬 씨에 붙어요 PPL 멘트에요? BPL 멘트가 뭐야? 어렵다. PPL 할 때 할만한 멘트예요. 강구주가 좋아할만한 멘트. 시작! 참 맛있다! 지효! 저거 뭐야? 세찬! 당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재석! 지금 이 순간 이거 먹고 진짜 확! 지금 이 순간 이거 먹고 진짜 확! 야! 아니야! 업점 맞춰! 업점 맞춰!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왜 그래! PPL 멘트를 이렇게 해! 아니 이게 게임이잖아! 이거 안에 해야지! 박자는 지켜주세요! 아니 저거 왜 이렇게 편지로 있어 영상편지를! 나의 창작 욕구를 너무 막네! 아 나 진짜! 한번 옛날 얘기해! 자 이번엔 우재씨부터 시작이요! 우재! 식당의 간손님! 식당의 간손님! 너무 쉽다! 시작! 우여! 우왕 빼고 주세요! 종국! 이빨 나갈 뻔했어요! 재석! 차돌박이 2인분이요! 세찬! 저기요 깍두지 좀 더 주세요! 성진! 당신이 이거 시켰잖아! 지혁! 당신이 이거 시켰잖아! 지혁! 아니 왜 화를 내! 아니 왜 화를 내! 아니 왜 화를 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지네! 와이프랑 밥 먹다가 입맛에 안 맞았어! 그래서 왜 이걸 시켰어! 했더니 내가 그랬어! 당신이 이거 시켰잖아! 식당에서! 당신이 이거 시켰잖아! 왜! 그래! 아니지! 아니 이상하지! 입에 안 맞아서! 이상하지! 이상하지! 왜 화를 내! 식당의 간손님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내게! 그럴 수 있지 않아! 하하시업 태보실래요? 예예예! 식당이에요 식당? 2, 2로 시작! 이거 맛있네요! 전소민! 차부터 주세요! 종국! 저 이거 안 먹어요! 재석! 당신이 뭔데 안 먹어? 하하하하 당신이 뭔데 안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신만 먹었어? 하하하하 우리 게임 망치지 마! 우리 게임 망치지 마! 우린 재밌어! 우린 재밌다고! 브레이커야 게임 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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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 먹어요! 강렬 추가요! 아니 사장님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강이 너무 높아요! 아니 그... 아... 아니 다들 이렇게 당신한테 화가 많네! 당면 당면! 아 나 진짜구나! 아 나 진짜구나! 이방에 김종국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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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만 내면 돼! 화만 내면 돼! 세천이 씨 부터 해서 쥐부터 할게요! 시작! 쥐가 뭔데! 재석! 그렇게만 해라! 하하 사고뭉치! 재석! 핵! 세차! 안은무가 씨! 석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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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쭈 해준다! 잘해놔! 우쭈쭈쭈 해준다! 잘해놔! 우쭈쭈쭈 해준다! 잘해놔! 우쭈쭈쭈 해준다! 잘해놔! 우쭈쭈쭈쭈! 우쭈쭈쭈 쭈쭈쭈! 아니 재미가 하는 거야! 다시 가야 돼! 뭐하는 거야! 우리 체육관 나와! 뭐 이러고 있잖아! 우쭈쭈쭈 쭈쭈쭈! 우쭈쭈쭈 쭈쭈쭈! 아니 뭐하는 거야! 뭐래 이런 거예요! 우쭈쭈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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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랠리 줘야 돼! 아니 뭐라고!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이거 종국이 거는 그냥 준 거야! 미안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쭈쭈쭈쭈쭈! 우쭈쭈쭈쭈쭈! 우리 체육관 나와! 소민! 이제 축구하러 가야지! 우쭈! 차러 와라 축구! 종국!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귀여웠다 귀여웠어!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야 너무 엇박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귀여웠다! 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에 동생이 답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끝이야 끝! 박자감과 리듬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딸기 쪼개기를 하겠습니다 딸기 쪼개기요? 뭘 또 쪼개내네! 딸기라는 단어를 그 박자에 내내 맞춰서 쪼개게 됩니다 한 박은 딸기! 두 박은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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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박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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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보여줘 보여줘 연습해줘 해바봐 잘하는 사람 보여줘 봐 이걸로 해서 한번 틀릴 때마다 원하는 거 한 접시 내셔야 돼요 오어? 대답하셔야 된다. 질 때마다. 아 여기 재석이 못하는데 이거. 딸기 딸기 딸기. 자 시작은 수학진 시작. 저부터 갈게요. 자 가자. 자 화이팅 수학진. 자 화이팅 한번 가자. 자 화이팅 한번 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가자. 자 받을 일은 없어요? 아 네네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쵸 거기가 좀 약하죠? 자 준비. 수학진 형. 시작. 자 화이팅 한번 가자. 자 화이팅 한번 해. 1회. 1, 2, 3, 2, 3. 딸기 딸기 딸기. 자 간다 간다. 자 공격 가 공격 가. 시작.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성철 셋. 아 하나. 성철 셋. 아 하나. 성철 성철. 이게 진짜 어려워. 한결에 반납하세요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간장. 간장. 제가 한쪽이. 가자 가 가 가. 제가 할게, 제가 할게. 가자, 가, 가. 심판이 걷어올게요. 거기로, 거기로. 광수야, 녹화 중에 돌아다니지 마. 제가 하면 되죠. 네.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광수 넷.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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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제속 셋. 딸기를 쪼개. 제속 셋. 딸기를 쪼개. 집중 좀 해. 광수 형이잖아. 나 아니면 형이야. 야, 제석이 왜 말하지 마. 아,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다. 잘했다, 나이스야. 간장 빼자. 우리 제석이 형 할 거니까 묵도 빼놓으세요. 넣어봐. 딸기.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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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지금 석진이 형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야, 딸기 게임을.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잘하네. 딸기를 쪼개. 광수 셋. 딸기, 딸기, 딸기. 소민 넷. 지효 하나. 소민 둘.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뭐야? 뭐야? 딸기, 딸기. 뭐야?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나는 소민이가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땡통이다. 아니, 이렇게 정확한 리듬감이 없어. 딸기, 딸기.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땡통이다. 딸기, 딸기. 빼, 빼, 빼. 뭐 빼놔? 딸기, 딸기. 아니, 우리한테 안 변하던 거. 빼, 빼, 빼. 뭐 빼놔? 이거 쌈장 뺄게요. 쌈장 아니래. 이거 쌈장 뺄게요. 야, 은빈인데 플레이가 좀 약간. 아니, 쟤도 좀. 플레이가 깔끔하지 못하네. 깔끔하지가 않네, 은빈이가. 이거 빼자, 이거. 네. 소민아, 전략적으로 가. 오케이. 가. 자, 너를 갖는다.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재석 셋. 자, 너를 갖는다.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재석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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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아, 결국 왜 이렇게 딸기 약하지? 긴장하지 마. 미치겠네 진짜 긴장해 나 이번에 또뜨린 날 쳐라 진짜 야 묵 빼 묵 빼 어젯밥 무거 안 먹어 아 기다려 야 셋 다시 해봐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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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형은 긴장만 하면 참 좋겠어 왜 딸기가 무섭나? 지금 이 게임 모습이 매번 나라고 생각을 해 매번 자 가요 딸기를 쪼개 지연 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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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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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이렇게 잘 해놓고? 공격해야지 딸기 넷이 누구나 공격을 못해 지연이가 뭐라 그런거야? 딸기 넷이네요 그냥 누가 딸기 넷이 혹시 별명 딸기이신 분 딸기네 오늘 스파이 있어? 제석 둘 딸기만 생각하고 있어 딸기만 생각하고 있대 제석 둘만 생각해 제석 둘 이거 틀린거 아니에요? 이거 빼야죠 묵이야 간장 뺐으니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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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석 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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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석 둘 딸기 딸기 저게 별명이야 별명 야 딸기 딸기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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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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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왜 못 잡으니까 들어 다리 한 번 치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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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한 번 하자 정보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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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주 차려 오기가 싫을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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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형이랑 생활하고 내가 신인 때 일었거든 제석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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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석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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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것부터 치고 여기를 먼저 나 치고 이렇게 먼저 나 치고 이렇게 여기를 먼저 치고 어? 먼저 쳐 예 알겠습니다 꼭 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치겠습니다 한 번 더 제석 넷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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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이 이렇게는 왜 되는 거야 이건 뭐야 가만 안 있냐? 가만 안 있어? 추천 비추천 아니야? 아 진짜 상추 빼자 의미 없어 이거 김하고 이거 다음에 날리자 다음에 된장 식었으니까 죄송한데 미리 드신 거예요? 누가 먹었어? 뭐하는 배를 채워 여기서 지금 아니 뭐하는 거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렇게 먹어도 몰라 상추 빼자 아니요 이거 김하고 죄송한데 지금 하나 빼 하나 빼 하나 빼 아니 전소민은 그렇다 저 은빈이 왜 이러니? 왜 애를 망치는 거야 아니 내가 스톱 브리그에서 얼마나 너 참 자 가요 너 해봐 재석이 형 나부터 그럼 다시 그럼 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재석이 형 하나 다시 할 거예요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재석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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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넷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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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둘 딸기 딸기 세차 넷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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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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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긴 싸움이었어 야 긴 싸움이었어 됐어 됐어 긴 싸움이었어 됐어 오빠 완전히 재석이 형 긴 싸움이었어 딸기 딸기 와 이게 티키타카가 되네 오케이 왜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야 기준팀 하나 반납해 주시고 오케이 승부 오케이 좋았어 야 근데 종국이한테 혼나니까 역시 맞아 형 완전히 일치월장했어 진짜 나는 좀 맞아야겠다 왜 이렇게 잘하냐 형도 옛날 사람이야 진짜 저 먼저요 저 먼저요 지현나부터 네 딸기를 쪼개 딸기를 쪼개 재석 둘 딸기 딸기 지현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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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하나 딸기 오 잘한다 지현 하나 딸기 석진 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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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 뭐하는 거야 방금 띠리리리띠리리리 아니었어요 띠리리리띠리리리 아니었어 아 잘했는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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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는 거야 형이 왜 이거를 왜 한 거예요 아 아 아쉽네 코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의리 있는 딸기 쪼개기로 의리? 딸기 쪼개기? 딸기다 팀전으로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밴드 셋 이랬어요 그럼 무조건 1번 주자부터 하는 건데 딸기 이것만 했어 그러면 두 개를 뒤에서 누군가 채워야 해요 그다음 공격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하 의리 게임 의리 게임 같은 거예요 의리 게임이야 의리 게임 만약에 댄스 넷 그랬으면 종국이 오빠 1번인가 오빠부터 하는 거예요 딸기 딸기 하면 또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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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이요? 아니면 오빠가 두 개 해도 되고 두 개 해도 되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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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근데 이게 도덕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의리 게임, 의리 게임 같은 거예요 의리 게임이야 의리 게임 한 사람이 다 받아서 한 사람 공격까지 해도 돼 그렇죠 혼자 여덟 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넷 가지, 넷 가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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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생 딸기 딸기 어려워 근데 진짜 여기 선도부 최악 봅니다 최악 강수야 어디서 안 돼 방법이 없는데 스쿨 장애 가위바위보 순서 정할까요? 1등 먼저 할 팀 가위바위보 야, 저쪽 안 나오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형, 가위바위보 해요 정신 좀 가리세요 아니, 나랑하자 안 나오면 죽인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저기도 있잖아 가위바위보 아니, 저기도 있잖아 가위바위보도 못하는데 딸기가 되겠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가 먼저 해, 우리가 떨린다, 가자! 재밌겠다 가자! 가자! 진짜 이 팀에 해주시고 싶지 않다 가, 가 자,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밴드 일곱 밴드 일곱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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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곱 좋았어 일곱 좋았어 일곱 좋네 응 오빠가 몇 개 한 줄 몰랐어 근데 아니 형 기본적으로 좀 과연시키고 1부터 4까지 해야지 출력해야지 아니, 됐어 미래 없어 와, 일곱부터 다 일곱 일곱 어렵다 여섯으로 하네 칠이 제일 좋다니까 형 그냥 하나만 하세요 아니면 두 개 그래 무조건 하나만 해, 형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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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도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선도 여섯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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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여섯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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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여섯이잖아 아니야, 네 개 했고 네 개 했잖아 그럼 형이 안 해야 되지 아, 네 개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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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 혼자 하는구나 아, 네 개 아, 형이 하나 했으면 내가 하나 해야 되네 그래 아, 형은 이제 계속 하나만 해요 알았어, 알았어 형도 하나만 한다고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센석이 형이 감춰주는 거예요? 아, 알았어 형은 하나만 해 야, 이거 선도 부가 바보 부네 나, 나, 나 시작,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댄스 여덟 딸기 아, 오빠 댄스 여덟 딸기 아, 나 댄스 아, 댄스 아, 댄스 이름이 안 나오니까 헷갈리네 됐다! 댄스, 아 여덟 개, 네가 네 개 해 동겨, 댄스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가 댄스인 줄 지금 알았어 나 여럿게, 여럿게, 여럿게 여럿게 호미한테 이미 헷갈려 댄스, 우리가 댄스지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선도 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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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선도 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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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야 형은 로봇이야? 형은 하나만 하면 돼 야 형 계산해 이제 딸기 하기도 바쁜데 계산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두 사람은 쉬워 머리가 안 되니까 애들이 야 우리 팀은 진짜 이제부터 틀리면 진짜 뺨 한 대씩 맡겨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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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한 대? 자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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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레이백 레이백 딸기 헷갈려가지고 이게 틀릴 일이야 네가 두 개 했잖아 하나 했잖아 너 똑바로 안 할래? 넌 좀 전에 안 틀렸냐고 너 좀 전에 안 틀렸냐고 딸기 선생님 계시잖아 선생님 장난이 아니라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지 어이없는 걸 틀렸잖아 딸기 아까부터 계속 걸려 아 이거 브레인이 브레인이 앉아야지 정말 약하다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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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큼 약하겠니 너무 약하다 약에 석진아 잘해라 걱정하지마 석진이 잘해 난 잘했다네 1 2 3 4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왜 좋아 그냥 좋아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비싸 빨리 해 딸기가 싫어 딸기가 싫어 딸기는 시가 푹하고 커져 자이머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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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한종이의 이망 자이머스캔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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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게임을 이걸로 바꾸자!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사과는... 사과는 아침에만 좋지 사과는 딸기가 좋아 키위는 어때? 키위는 어때? 뉴질랜드 사장님 아시죠? 키위 돌아서 세일 할 때는 6개 세일 할 때는 6개 세일 할 때는 더 비싸 세일 할 때는 더 비싸 왜 세일 하면 더 비싸요? 세일 할 때는 6개 원래 가는 동안 짧게 간단한 미션 하려고 하는데 그럼 데려올 수 있는 거죠? 네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 데려올 수 있어? 벌칙맨 한 명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이번 미션은 지난 딸기 게임에서 유재석 씨가 신나게 노래했던 사과는 어때?에서 차관한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왜 좋아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비싸 쉽게 말해서 딸기 게임이에요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두세 석진대 맨 처음 사과랑 마지막 사과는 사과라고 하는데 가운데 것들은 다 과사 과사로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 하나는 하나는 사과 그럼 둘은 그냥 사과 사과예요? 사과 사과 세 개는 사과 과사 사과 네 개는 사과 과사 과사 사과 오케이 사과 과사 사과 갈게요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너무 빨라 광수 셋 사과 과사 사과 우와 종국 넷 우와 종국 넷 사과 과사 과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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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우리 골퉁대 우리 팀 공격하지 말자 우리 팀 공격하지 말자 우리 팀 공격하지 말자 렛츠고 렛츠고 종국이 종국이 시작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광수 셋 사과 과사 사과 종국 하나 사과 광수 둘 사과 사과 석진 셋 사과 과사 사과 Щ 사과 과사 사과. 야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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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넷! 제가 과사 사과 가. 재석 넷! 제가 과사 사과 가. 나 맞았어요. 완전요. 사과과 사과. 윤경이 해 윤경이 해.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재석 넷? 재석 넷? 사과 사과 가사. 사과 과사 사과. 사과. 안 쳤어? 내가 안 친 거야. 야 재석 넷 타면 무조건 걸려.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사과는 어때? 상이 셋. 사과 과사 사과. 은진 넷. 사과 과사 과사 사과. 하하 넷. 사과 과사 사과. 재석 셋. 사과 과사 사과. 사과 과사 사과. 사과 과사 사과. 나는 이 게임이 안 맞아. 나는 이 게임이 안 맞는다고. 재석이 형 그냥 내려요. 재석 형 그냥 내리세요. 나는 이 게임이 안 맞아. 잘못 뽑았어. 과일 이름 바꾸면 안 돼요? 바꿔도 돼요. 형 자몽. 자두 자두. 자두 자두. 거봉. 수박 수박. 거봉은 어때? 거봉은 어때? 재석 셋. 거봉.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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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잠깐만. 봉고 봉고 거부. 잠깐만. 봉고 봉고 거부. 재석이 형 빼고 해. 재석이 형 빼고 해. 이거는. 야. 무슨 진행이 돼. 나는 좀 쉬겠다고 얘기해. 잠깐 쉬게. 나는 쉬겠다고 얘기해. 잠깐. 한 판만 좀 쉬자. 나는 이 게임이 안 맞아. 오케이 알았지? 아니 뭐 치킨 다가가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꼴찌팀, 벌칙팀이에요 지금. 5, 6, 7, 4. 벨트는 어때? 벨트는 어때? 은진 셋. 벨트, 트벨, 벨트. 잘한다. 황소 둘. 벨트, 벨트. 지오넷. 벨트, 트벨, 트벨, 벨트. 안전 둘. 안전 둘. 안전 둘. 안전이 뭐야. 안전벨트 얘기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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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estra 앞에서 안전이야. 최 안전이야. 누구야. 안전. лет. 형 한 방에 끝내, 형. 우리가 이기면. 형. 뒷 디 nuclear mainstream. 윤기 형이 처리아. 그irmalan Tout That Whether.. 섭류해야겠지? 섭류ying. 여력. absurd. 원, 투, 세, 퍼디. 원, 투, 세,iral. 도 유가 좋아. 도 유가 좋아. 재밌 detta. 도 유 유, 유도, 유도, 유도. 도 유, 유도, 유도, 유도. 문제를 몇 번을 하ile 있ce. 유도가 3개야! 아니, 유도가 3개야! 아니, 유도가 3개야! 이게 의도한 거야! 유도, 유도! 아, 나 이거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2위를 해야지! 아니, 은진이가 뒤에서...